간식 넥커넥이죠. 카톡 공유하면 4번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츄파수춥스, 초코송이, 아이스크림, 스타벅스 있죠. 스타벅스 이게 가장 가격이 비싼 거네요. 츄파수춥스만 2개 됐고 곤짜 간식 뽑기 누르면 되고요. 그럼 뭐 카톡방을 추가하라 그러는데 추가하면 되겠죠. 5월 20일 날 준다고 그러고 공유하면 총 4번을 받을 수 있고요. 이벤트 기간은 4월 30일까지고 4번 응 뭐 할 수 있고 뭐 내용이 있는데 5월 며칠 날 온다고 팝업창이 떴는데 5월 20일인가 온다고 뜨는 것 같더라고요. 2번은 꽝이 꽝도 있고 2번은 츄파수춥스니까 재미로 돌려보면 되겠죠. 츄파수춥스는 4개네요. 4개 맞죠. 편의점 아마 기프티콘으로 올 것 같으니까 추후에 돌아다니다가 사탕을 먹고 싶을 때는 불안하면 되겠죠. 왔다갔다 인건비가 더 나오려나. 네 재미로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